지효 누나! 지효 누나! 지효 누나! 지효 누나 이리 와! 지효 누나! 지효 누나! 지효 누나 이리 와! 지효 누나! 3층 3층! 누나! 중앙! 중앙! 여기 있어! 중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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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리 와. 야 너 너무 티나잖아 경수야. 됐다! 야 너 왜 이렇게. 아 이거 상호 세대가 힘든 날이 볼 수도 없구나. 아 가자마자 또 김종국 있는 거 아니야 이거. 시간이 된 거 같다. 빨리 빨리 해서 우리 강댕도 하고. 진짜 피죽이 나. 피죽이 나. 그렇죠. 피죽이 나, 피죽이 나, 피죽이 나. 좋습니다. 형수야 깨주십시오. 좋다! 이리 왜 이렇게 하는 거 같다! 아! 안 돼 이거. 이거 두 분이 형이 다르게 푸시하는데. 아 저기. 아!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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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형! 이거 한 번 잡아. 이 쪽까지 잡을 수 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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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야? 야 이게 뭐야? 야! 아! 수고하자네 도대체. 어? 어? 연극 후 한 명 충원. 연극 후 한 명 충원. 연극 후 한 명 충원. 어우 어떡해. 야! 야! 파이팅! 손이! 너 손이 많이 차가워졌다 지금. 조은이가 아웃됐을려나? 연극 후 한 명 충원. 아! 두 번째 충원이네. 아! 지금 아웃됐어? 또 연극 후 하나? 아! 아! 그러면 돼요? 네. 잘할게요. 조은이가 힘내. 네. 어! 큰일 났어. 야 김종국 초반부터 나가. 하! 대단하다고.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혼자 있어요? 혼자 있어요? 무슨 소리야? 뭐지? 어 잠깐만 잠깐만. 어 잠깐만 잠깐만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그한테! 형! 형! 어이, 벌써 어렸어. 형 보고 있었어, 다. 나한테서 한 발자국씩 떠넣지. 야, 결국 재석이 형이 그 마지막에. 어? 재석이 형이 그 마지막에 웃겼다고 좀. 야, 그림 좋다. 남주와 자리 잡히니까. 야, 그림 좋은데? 이 놈이, 이 놈이. 이 놈이, 이 놈이. 이 놈이, 이 놈이. 아, 이거 진짜 꿈꿔요. 아, 이거 진짜? 뭐? 아, 너한테 술 왜 잡어? 아, 형 우리도 저런 거 하자. 아, 왜? 아, 저런 거 같았어. 아, 나도 얼른. 아, 저런 거 해. 이렇게 숨어 있어요?